2. 한글 익히기 2 자음 한글에는 19개의 자음이 있는데, 평음과 격음 14개와 경음 5개로 나뉩니다. 자음 1 다음을 읽고 쓰십시오. 모음 음각 순서 쓰기 ㄱ ㄴ ㄷ ㄹ ㄹ ㅁ ㅂ ㅅ ㅇ ㅊ ㅌ ㅌ ㅌ 자음과 모음을 결합하여 읽고 쓰십시오. ㅇ 자음 모음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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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 ㅊ ㄹ ㅈ ㄴ ㄴ ㄴ ㅍ 느 니 연습 1. 다음을 읽으십시오. 1. 가수 2. 아기 3. 네모 4. 다리 5. 소리 6. 모자 7. 아버지 8. 사자 9. 새우 10. 치우개 11. 치마 12. 코 13. 타조 14. 포도 15. 호수 2. 다음을 읽으십시오. 1. 가 다 마 사 2. 바 나 라 자 3. 차 가 다 파 4. 초 코 토 포 3. 다음을 듣고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1. 노래 모래 2. 사요 자요 3. 새우 매우 4. 보도 포도 5. 기자 6. 기차 6. 도리 7. 코 9. 팔 8. 타요 9. 머리 9. 머리 10. 허리 10. 다음 2 다음을 읽고 쓰십시오. 1. 다음을 읽으십시오. 1. 까치 2. 어깨 3. 귀뚜라미 4. 뿌리 5. 아저씨 6. 찌개 2. 다음을 읽으십시오. 2. 다음을 읽으십시오. 1. 까 다 빠 4. 자 2. 구두 도 도 소 조 3. 구두 도 소 주 4. 기 띠 배 시 3. 지 3. 다음을 읽으십시오. 3. 다음을 읽으십시오. 1. 가 1. 가 가 가 2. 다 다 다 3. 바 바 바 바 4. 자 차 차 짜 5. 사 차 5. 사 4. 다음을 듣고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4. 다음을 듣고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1. 가요 까요 2. 차요 짜요 3. 커요 커요 3. 커요 4. 사요 싸요 5. 부리 뿌리 6. 아파요 바빠요 6. 받침 5. 띠 띠 띠 띠 띠 띠 띠 을 제외한 모든 자음이 음절 끝에 붙어 받침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받침은 다음에 일곱개로만 소리가 납니다. 글자 음가 예 악 악 악 안 앗 앗 앗 앗 앗 아 앗 알 암 압 압 앙 받침에는 자음이 두개 쓰인 겹받침이 있습니다. 갑 갑 넓 넓 넓 닭 닭 목 목 넓다 넓다 읽다 읽다 많다 앗 앙 단 jap 앙 앙 Didn 눈 4. 산 5. 옷 6. 꽃 7. 별 8. 말 9. 삼 10. 닭 2. 다음을 듣고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1. 공 2. 달 3. 목 4. 방 4. 발 5. 삼 5. 산 6. 일 6. 잎 3. 다음을 읽으십시오. 1. 책 5. 식사 마지막 눈 5. 편지 6. 손수건 3. 옷 5. 꽃 6. 밤 6. 밤 6. 밤 7. 밤 6. 밤 6. 밤 7. 밤 8. 한국 8. 밤 9. 강아지 10. 밤 9. 밤 10. 밤 10. 밤 10. 밤 10. 밤 10. 밤 먹어요. 음악 한국어 할아버지 집에 꼬치 이름이 걸어요. 앉아요. 읽어요. 연습 1. 다음을 읽으십시오. 1. 무리 2. 문을 3. 앞에 4. 닫아요. 5. 싶어요. 6. 있어요. 7. 깎아요. 8. 읽어요. 8. 읽어요. 9. 앉아요. 2. 다음을 읽으십시오. 1. 창문을 1. 창문을 닫으세요. 2. 사진을 찍었어요. 3. 책의 이름을 쓰세요. 4. 물을 5. 마시고 5.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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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아침에